로봇 스타입니다. 로봇 관련주 요즘에 많이 튀어오르고 하다 보니까 관심 있어가 매수하신 것 같은데 2만 천 원에 매수를 하셨네요. 10%고 중장기 보유해도 될까요? 굳이 엄밀하게 나눈다면 중장기에서 중은 뺐으면 좋겠어요. 장기 보유로 가는 게 맞죠. 안 사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. 저는 늘 이야기하는데요. 지금 주챔표 상담하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공통적인 답변은요. 안 사는 게 제일 좋았다라는 거죠. 왜 안 사는 게 제일 좋았습니까? 장 빠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. 장 빠지면 종목 다 장사가 없다고요. 장 빠지면 다 빠집니다. 다 빠지니까 사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드렸는데도 샀다? 그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. 결국 지금부터는 장기 보유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시장이 바닥 잡을 때까지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.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산업 전시회 같은 거 가보시면 로봇들이 점점 진화를 하고 있고 상용화되어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단순 반복 작업들 있잖아요. 우리 공장 가면 우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단순 반복 노동들. 그런 거를 로봇이 대체할 수 있대요. 진짜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물건을 분류하는 작업부터 해서 이렇게 들었다가 놓는 작업부터 해서. 그런 것들은 로봇 한 대에 2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라고 합니다. 한 사람의 연봉 수준인 거죠.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1년 연봉 수준만 내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는 시대가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대체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. 로봇으로 갑자기 대체한다고 하면 노조가 가만히 있을까요? 그러면 노조가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로봇은 표가 없는데 노조는 표가 있잖아요. 그럼 정치인들이 그거 풀어줄까요? 쉽게 안 풀어줄 겁니다. 그러면 규제도 없어져야 되고 하나하나 넘어가려면 산이 너무 많은데 로봇 상용화라는 게 과연 지금부터 할 수 있을까요? 어렵겠죠. 매출 신장이라든가 테마가 아직 한참 모르는 걸 사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슈가 있을 거다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고 이게 실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안 사는 게 제일 베스트였던 거고 샀으면 장기 투자하는 게 맞다. 장기 투자하실 거면 15,000대 가는 게 맞는데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로봇 스타가 제일 좋습니다. LG전자가 대주 중 알고 계시죠? 그래서 로봇 스타가 제일 좋고 12,000원, 11,000원, 만원 내려갈수록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로 보고 내려갔을 때 사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해드릴게요.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. 아니 만원까지 내려갈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물려있는 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괜히 샀다 이 말이에요. 뭐 한다고 사서 만원까지 기다리면서 물려 계십니까? 현금 들고 있다가 만원에 사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? 그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. 제발 좀 더 이상 신규매수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.